아 시작 시작합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스카이림인데 어제 브루마 비욘드 브루마 한다고 그렇게 입을 털어놓고서 무한 로딩마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욘드 브루마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비욘드 브루마 이상으로 멋진 모드를 준비해왔습니다. 안개 굳어있어요? 아 그건 내가 멈춰놔서 그래요. 게임 화면을 내려놨기 때문에 게임이 멈춘 겁니다. 자 예리하시네요. 어찌됐건 오늘은 글램머릴 확정적으로 내가 갓모드라고 얘기했는데 저번에 이걸 하다가 말았어요. 왜냐? 내가 한글 패치를 잘못 깔아서 버전 나잠을 깔아서 회색 두건처럼 플레이가 안됐었는데 한글 패치를 맞춘 다음에도 플레이 못했잖아요. 이미 한번 깨서. 근데 이번에 완전히 에피소드 2까지 나왔습니다. 2까지 나오고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플레이 가능해요. 완벽하게 에피소드 2까지. 내가 스크린샷을 봤는데 아주 아주 훌륭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아주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잠시만요. 아 이거요. 어제 비욘드 브루마 한다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안되서 갖고 있던 모드를 다 빼고 막 난리를 쳤기 때문에 지금 옷이 없습니다. 비욘드 브루마 하기 전에 옷부터 가볍게 맞춰가죠. 너무 시간 안 끌고 바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뛰고 있었으면 못 가는구나. 오늘이야말로 아 그리고 오늘 트위치 생방송이 안 켜졌었는데 트위치 전체가 다운이 돼서 유튜브만 따로 올리라 그랬는데 마침 되네요. 역시 내가 운이 좋아. 아이고 뭐라고 했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리플샷! 이것 때문에 검을 받았는데 쓸모가 없네요. 비교! 피의화로. 이게 내 피의에요. 턱으로 지옵기 때문에 제 피의가. 여러분 뭘 하느냐. 오늘은 무슨 세트를 입고 출발하느냐. 제가 또 이제 내용을 언정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를 지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멋있는 전사의 옷. 바로 강철판금 세트죠. 강철판금보다 멋있는 옷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철판금 세트. 풀세트로 갑니다. 검방도. 음 사실 소녀를 지키는 전사. 기사. 어떤 방패를 끼느냐. 단단하고 멋진 방패. 아 멋있어. 멋있어. 이걸로? 아냐. 더 있을거야. 쟤네. 아 임페리얼 좀 꺼졌으면 좋겠네. 임페리얼로 할까요?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하죠. 임페리얼 방패. 검은? 검도 임페리얼꺼 한번 쓸까 오랜만에? 임페리얼. 임페리얼? 임페리얼은 검이 없죠. 강철만 쓰죠. 강철금 쓰죠. 강철장금보다 저는 철검이 더 멋있거든요. 이게 깔끔한 이미지에서. 철검이 더 멋있는데. 어딨니? 철은 치으시죠. 왜? 티어별이 아니라 글자별로 나라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지만. 치으십니다. 장검이 있죠.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구리네요. 뭐 없나? 멋진 검? 예쁜 검? 그냥 강철감 쓰죠.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업글 안하고 갑니다. 글램머리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업글은 너무 과해요. 자 이렇게 가죠. 임페리얼 축하했는데. 어우 예쁘지 않습니까? 딱 룩이? 그야말로 간지나게. 이 정도 룩은 입어줘야. 잠깐만 잠깐만. 방제를 안 바꿨다. 아 죄송. 이 정도. 비질런트 제작자가 만든 갓모드. 글랜 모리엘. 오케이. 방제도 바꿔주고요. SKY. 여러분 이렇게 치면은 스카이림 나오죠. 오케이. 됐다. 이제 한 명씩 들어오겠죠. 비켜. 가.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저분이 제가 한 번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이벤트 키를 들어가서. 테스트 멤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리로 가시면 돼요. 이리로 가시면. 순간이로 딱 하시면은. 이곳에. 로린이가 있습니다. 지네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말고. 뒤로. 두 걸음 걸어요. 두 걸음 걷고. 한번 돌아서. 회전해서. 쭉 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밝게 바꿔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홉 열 됐어 열 두 개 밝게 바꾸는 이유는 다 이거 제가 멈춘 겁니다 가끔 게임이 멈추는데 문제가 생겨서 멈춘 게 아니라 제가 멈춘 거예요 제가 채팅창 보려고 멈춘 겁니다 진짜 잘 안 볼 때가 있습니다 휠을 올리다 보면 나는 왜 7시인데도 이렇게 어두워야 되는 거지? 클린하게 해주죠 얍 얍 겨두워 여기를 보시면 아침 아침 8시에 솔리투두가 아니라 팔크리스인데 보통 기존 바닐라에 비해서 바닐라에 비해서 애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여기 고아가 많고 고아가 팔크리스에 모여있는지 이거를 귀엽게 두시고 여기도 있죠? 귀엽게 두시고 넘어가야 돼요 당연히 사고력은 없고요 이거 귀엽게 두시면은 스토리 내용 이해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건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로 가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댕댕이가 한 마리와 고블린 같은 거 하나랑 망토를 입은 멋진 전사가 있는데 가서 얘기를 걸어보면 라나노아 대체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지 말해주면 적사도 해줄 거라 기대하진 말을 거라 영주님께도 엄히 말씀하셨어 알아들었으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는 길에 뭐가 있어요 어서 돌아가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나 이거 더빙된 거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면서 음성하고 들으세요 안되셔라 다시는 마을에 들어오지마 꼬명이 필요 내 도끼를 더럽고 싶지 않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고작용이 안 되죠 됐다 통행금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있기만 할 거라고 해요 내가 소녀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세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들어가고 싶은 건데 그냥 있기만 한대요 이제는 많이 소박한 소망이 됐는데 어디 대화를 걸어보죠 빵 하나 줘 아 좋아 얘도 말이 없어요 불왕자 먹임주지 말고 자파점거나 사면 좋겠는데 그냥 나한테 사라 좋습니다 친절하죠 빵을 줍니다 아 음 여기서 뭐라고 했는 거야 보시면은 버그에 걸렸죠 되돌리면은 버그에 또 걸려있습니다 망했어요 죄송 너무 나댔네요 죄송 자 없던 걸로 자 자 여길 보시면 고아가 많은데 그런 건 여러분들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요 일로 가서 시작을 하죠 캐스터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는데 브란트라는 전사가 소녀를 내쫓는 내용에서 시작을 해요 스킵도 안 되고 굉장히 기니까 돌면서 구경해야 됩니다 라라노아라는 주인공을 살펴보죠 비즐런드 제작자가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제 비즐런드 제작자가 맞는 겁니다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생긴 게 이상했는데 여자 NPC도 라고 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죠 라마이발도 미녀로 나오는데 스토리상 부타지지 별로였잖아요 보시면 외모 그래픽 패치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 모드만 깐 건데 글램몰릴만 그런데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대화가 끝나고 브란트가 벽에 기대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자 가서 대화를 겁니다 브란트와 대화하라 라라노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 알 거 없다 굉장히 퉁명스럽죠 다시 걸면은 고아에 대해 알려줘 고아니 꽉 차서 꼬맹이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고아들을 모아놓은 거죠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빵을 받습니다 빵을 받아서 라라노아한테 주면 되는데 라라노아한테 안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빵을 준다 그냥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없어졌다가 획득이 돼요 빵을 준다 그러고요 돌려줘요 다시 획득이 돼요 그만 그만 빵을 준다 그러고 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방안을 냅니다 절 죽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한 거예요 자 줄게 어 그래 물론이지 왜 마을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저씨가 막았어 나쁜 놈이네 아빠가 있었을 때는 잘 놀아주고 상냥하게 내줬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못 들어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커다랗고 뒹굴뒹굴한 게 있었어 나도 스콜드 보셔서 도망쳐서 스콜이 애죠 그게 없어지면 돌아갈 수 있나 이 집은 어디 있니 지나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선수적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달팽이가 있고요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죠 거대한 달팽이가 난강한테 부딪혀서 터져서 막 찍어 시체 같은 파편이 날려서 얼굴에 붙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극혐이었는데 떠오르네 벌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와서 잘 봐요 잘 보면은 얘를 잘 봐요 얘를 잘 보고 바닥도 잘 봐야 돼요 발도 잘 보고 쓸데없이 버섯 같은 거 막 캐고 있는데 내가 캐갑니다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야 돼요 빨리 좀 가 가면 좋겠는데 이리로 와서 이 나무에 새 둥지가 있어 올라갔을 때 알을 살펴봤더니 알이 있었어 그렇지만 가져가면 안 돼 라고 돼 있는데 제가 TCL 쓰고 올라가 봤는데 없습니다 가 잘 보면은 이렇게 잘 보면은 여기까지 가 여기서 여기예요 은혜의 골짜기 대화를 걸면 도중에 커다란 게 있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집이 있는데 도중에 커다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준다고 해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열쇠를 꺼내는 제조차도 안치했는데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내가 잘 보라고 했죠 열쇠를 떨어뜨리는지 안 떨어뜨리는지 잘 보라고 했는데 안 떨어뜨렸어요 그럼 열쇠가 안 떨어뜨렸는데 자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걔랑 기다리고 열쇠 찾아올다니 스콜이야 어 내가 안 터뜨린 거 봤는데 안 떨어졌다 이런 어린애가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고 어린애의 손에 맞게 작겠죠 그리고 크더라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자기 집 열쇠인데 얼마나 소중히 갖고 있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다 이거는 정말 작은 열쇠거나 정말 작은 열쇠라고 생각해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열쇠를 여기서 어떻게 찾았냐 아까 오다가 유심히 봤는데도 못 찾지 않았냐 어디에 있느냐 안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아 정말 작은 열쇠죠? 아 이에 도움을 위해서 무기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정확히 단검 보다 거대한 열쇠입니다 그쵸? 우리 장검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 절반 이상이죠 거의 옆으로의 두 끼도 있고 가져갑니다 이걸 떨어뜨렸다고 해요 어떻게 들고 다녔는지 들고 다녔 이유조차 이해가 안 되는데 떨어뜨렸다고 하니까 떨어뜨린 거겠죠 내 방팔 어디갔죠? 어디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하고 갑니다 전력질주 빨리빨리 빨리빨리 열쇠 찾았어 아직 커다란 게 있겠지 괜찮아 문제없어 위험해지면 도망치라고 좋아요 빨리 빨리 좀 가자 니가 열어줄 거야? 아 왜 열려? 아 열쇠를 내가 갖고 있네요 가자 내가 녹화를 하고 있군요 안 하고 있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어요 다행이네요 절로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지 아무것도 없고 우물 하나 있습니다 갈 필요 전혀 없어요 이리로 가도 벽으로 다 막혀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로 가면 돼요 그냥 이리로 쭉 가면 돼요 보시면은 뭔가 있죠 아 어렸을 때 학생 때 포켓몬 같은 거 하면은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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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랜덤 인카운터로 포켓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스카이림은 심벌인 카운터인데 보시면은 야생의 대구리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봅니다 대화에서 알 수 있죠 약간 지능이 모자란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죠 여기를 지키고 있다 뭘 지키고 있는 거지 작고 초록색이네 라라라라라고 했다 라라노아 그녈 너무 놀래키지 말라고 언제 명령 받은 거야 대화가 안 통하죠 멍청해서 보수는 뭔데 누구에게 명령 받은 거지 아니 모르겠는데 참고로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얌전하신데 나중에 덤비면은 때려요 막 나를 자 그럼 돌아가서 라라노아한테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주도록 하죠 가시면은 내가 지금 괴물이랑 싸우러 갔는데 저기 저기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여기서 그냥 들어오지도 않았어 심지어 저기 있어요 가서 아이고 커다면서 이제 무섭지 않아 함께 갈까? 너 움직이긴 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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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도 않았어 심지어 인성 애를 어떻게 가르쳐 들어가질래? 어어 열쇠가 분명 잠겨있었는데 이제 열쇠의 자물쇠가 풀렸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왜 저렇게 숲을 가로질러 갔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갑니다 심지어 숲을 가로질렀는데 이 길로 왔어요 대단하죠? 토끼다 흐흐흐흐흐흠 이걸 지키려고 했다 이름을 묻습니다 여기는 대구리 이름이 왜 대구리인지 모르겠네 알아놓아 아 넌 내꺼야 아 판정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아마 원형 기둥이 하나 있지 않을까 판정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라가서 대화를 하죠 대화할 수도 있지만 올라가서 할 수 있어요 아니군요 잘됐구나 이 트롤은 암컷인가 잘됐구나 트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트롤과 전혀 다르죠 저는 몰랐는데 위쳐3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하 이런 이벤트가 있었나요 인기척이라는 게 여기 안에 있던 것 같은데 아 아 보시면은 브란트가 여기까지 와있죠 라노노에 대해 얘기해줄 생각이 있나 참 솔직하지 못하구만 브란트 아저씨 친대되죠 음 걱정되면 니가 직접 돌봐주면 어때 입장상 무리라고 해요 이게 진짜 입장상 무리인지 꼬맹이한테 오지 말라 그럽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것도 많았고 오지 말라 그랬고 마을에는 고아들이 모여있죠 마을에 물성 마을에 말성을 일으키는 고아들이 모여있고 꼬마한테 오지 말라고 해요 마을에 무슨 일 있나 병아리 장소가 올 거야 알았어 라고 합니다 음 구역질하는 놈들이니 여기까지 플레이했으면은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죠 디터뮤 왜 켭니까 뭐야 왜 걔는 여기 있어 좀 멍청한데